제 MBTI가 뭐게요? 뭔가 오늘 MBTI 검사를 다시 한번 새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저번에 INTP가 나왔었나? 그랬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 P가 뭔데 P가? P가 뭐하는 애야? 아 계획 없이 산다고? 잠깐만 나 은근 은근 계획적인데 아니 그런 느낌 알아?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긴 하지만 계획이 무슨 소용이야?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딱 이런 마인드 할 건 다 하는데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람 잠깐만 나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 I는 내향적 N이 뭐라고 했지? N이 뭔데요? 아 N 상상이 많은 어? 그건 좀 나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 학창 시절부터 야 너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말을 선생님들한테서 굉장히 자주 들었어요 어디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 너 상상력이 아주 굉장히 풍부하고 뭐 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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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무감정이에요? 무감정? 어 나 감정이 풍부한데 공감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저 공감 해요 친구가 아프다면 뭐라 말하냐고요? 어.. 아 그래? 괜찮아? 빨리 나와 아니 잠깐만 아 이게 지금 비유가 잘못됐어 아.. 무조건 F는 괜찮아가 먼저 나온다고? 친구가 전화와서 차 사고 났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말은? 그러면 야 너 어디야? 어? 달려가지 일단 달려가야 될 거 아냐 어디냐고 물어볼 거 같은데 꼭 까마 하이? 랭크하자고? 어 나야 좋지 지금 바로 하니? 근데 님들이 볼 때 INTP 맞는 거 같아? 아닌 거 같아요 저는 아니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다 잘하는 사람들이 하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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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시 가보자 오 잡혔다 오 잡혔다 혹시 뭐하면 될까 해서 혹시 저 이거를 해봐도 요즘에 핫한데 이거 보여주나? 아 아 잠깐 어 진짜 됐어 어? 어? 어라? 이 사람 구하는 사람 누구야? 하하하하 아리 아리 일단 난 아닌듯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가 아니지 잠깐만 제가 캐리 할게요 캐리 할게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김에 제가 굉장한 신입 네? 핫해지고 싶으셨나? 하하하하 요즘 DRX에서 경기에서도 대회에서도 막 자주 나와요 이게 이유리 오 오케이 진짜 진짜 많이 나오는 캐릭터라니까 이게? 하하하 이게 좀 야무진 캐릭터라 제가 한번 하하하 하하하 어 왜요? 저기요 예? 뭐요? 왜요? 저 땜에 나가는 건 아니죠? 아 캐리 하세요 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캐리 할게요 아 예 캐리 할게요 예 캐리 할게요 판당 2킬씩 예 예 예 예 아유 저런 맘은 일날 때부터 예? 예 예 아 없어요 예 롤 롤 롤 롤 우와 나 나 p1이야 왜 대여줬어? 아트 배치Because 우리 스카이설 아 까질 때 염막 쳐질게 아드에였는데 아트에였다네 나이스 나이스 만화타 나이스 아 어때요? 틀려 어때요? 나이스 제가 불러왔습니다 예예 저 이코 때는 조금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요벌라만 캐리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어? 네 총 들였어요 총 들였어요 너무 확살하면 이게 게임이 조금 그렇지 맛있어 여기 여기 플라워 백사다 너무 좋다 어땠어요 저? 아 좋은데요? 아 맛있네요 네네네 틀맨님 혹시 그거 저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빌려드렸으니까 예 저 몇 킬 할까요? 3킬 아 3킬 아 2킬 어 2킬 2킬 왜 이렇게 내려가 왜 이렇게 내려가 왜 이렇게 내려가 혹시 제가 궁을 먹고 캐리를 가자 뭐야 여기 바로 옆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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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 아 저 힘이었구나 네? 어떻게 해? 우와 죽어야지 뭐 임버 형이 좀 잘하네 임버 형이 좀 친해 근데 님들 어떻게 해요? 저 힘 다 썼어요 1라운드에 안 됨 안 됨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요? 예 열심히 했고요 로켓슨 할게 와 아스탈 필 어 다 뺐다 에이 뺐다 마지막 플레이어 스탠딩 아 킬 뭐야 얘 어 왜 안 죽어 어 몸을 맞췄습니까? 145인데 발행과 몸을 맞췄습니까? 힐을 그새 했구나 포탄만 깔고 에임해 갈게 이제 링크도 좀 건드려볼게 여기 힐 가능? 힐 가능? 힐 가능? 힐 힐 위에 올라와 있잖아 오케이 위에 올라와 있잖아 위에 올라와 있잖아 위에 올라와 있잖아 와 있잖아 와 있잖아 와 있잖아 예 그렇지 한단한데? 아이스 아이스 B 플레이어인데 몰라 120 120 120 120 한 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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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을 딱 쏴주고 상대에게 겁을 준 다음에 클래식으로 확실하구나 어디 가요? 방금처럼 하자 또 아 오케이 안 빠졌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삐나와꼬 삐나와꼬 여기 하나 와 있자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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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뭐라 가지 스트릿이 안돼? 스트릿 맞나? 핑 좀 메인제트 해치는 여기야 해치는 저기야 아트설 안내 메인쪽에 붙었다 메인쪽에 붙었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백살 봐주는 백살 봐주는 여기다 메인사람 여기다 여기다 아아 랭크 랭크 어? 티아나 뭐였는데? 상대평 많아 랭크 하나 있어 디디 됐어 내 끌자마자 내 끌자마자 디디 안을게요 물었어 아스트라 아 디디 디디 쏘리 쏘리 뒤잡았고 까닉가 오냐 백살 나이스 얘 B랭크 나이스 메인오빠 메인오빠 하하 B B 한번더 B 한번더 B랭크 우웅스카 우웅스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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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치해줄께 서치해줄께 맵빠 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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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에이 빌잉크 빌잉크의 시티 빌잉크의 시티 빌잉크의 시티 바라보인다 진짜 이같은거 아프진 않을까 여기 탑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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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탑라 와우 나이스샵 아 140 같은 40 그렇지 나이스 어때요? 제 요루성능? 괜찮죠? 납래 앨비 엘보 정도네요 하하하하 알비님은 엘보 오케이 저게 레이나였으면 25킬로지 않았을까 하하하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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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면 됐죠 예예예 저희 에이맨을 좀 먹을까요? 포클맨 예 갑시다 갑시다 비 랭크 하나요 안 보인다 비트실 비 랭크 하나 해드림 미드 많은거 같은데 오 그럼 B메인 하나 있고 미드 좀 파는 듯 어 A맨 있다 A맨 있다 에이맨 둘 아스트라라는 데스였는데 저기 에라 보이더 한 번 더 이리 에이맨 에이맨 빠졌어 에이맨 빠졌어 나 이드가 깼 어 이거 A 오겠다 아트 2A다 아트 2A다 아트 3A다 아트 3A다 세트 3A다 세트 3A다 아트 3A다 아트 3A다 한 번 더 페이드 챔버 메인 하나 스파이크 사이트 설치잖아 에이맨 벤크 벤크 틀렸어 아트 오오 오오 아이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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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하나 보라띵 보라띵 우리 짬밥 있잖아 해수해줄게 해수 좋고 나이스 진춘 우리 짬밥 있잖아 하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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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 왼쪽 흐흐흐흐흐흐 와 12점밖에 안 줘? 13점 하하 어땠어요 님들? 하하하하 나쁘지 않죠 님들 예?